정말 짜릿한 기분을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. 김민경 선수가 손을 들어 보였고요. 코너킥 올라옵니다. 혼자 상황이에요. 들어갑니다. 충남 인터넷고 먼저 앞서나갑니다. 그리고 득점의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는 선수는 김지훈 선수인 것 같거든요. 스코어 1대0으로 인터넷고가 먼저 한 발짝 앞서나가게 됐습니다. 자 김민경의 코너킥이 올라왔고 선수들 몰려있는 쪽에서 뒤쪽에 빠져있던 김지현의 머리에 닿았네요. 아 지금은 글쎄요 인터넷고에 이 세트피스가 인터넷고가 자리합니다. 자 시작부터 공을 뺏어낸 인터넷고고요. 분위기를 한번 타봅니다. 김민경인데요. 일단은 수비 성공하고 있는 로봇고 자 그리고 심구은의 태클 골절이 되면서 오 실수가 나왔어요! 들어갑니다! 이번에도 김지현! 이번에도 김지현! 스코어 2대0! 충남인터넷고가 간격을 벌립니다! 아 그리고 네 경기에 앞서서 제가 카메라를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칭찬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김지현 선수가 카메라를 보면서 하트를 날려줬습니다. 아 김지현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마무리 충남인터넷고가 순식간에 후반전 출발한지 채 30초도 되지 않아서 점수 차례 한 골 더 벌렸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